총 4가지 코너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야 어떡하냐 진짜 야 너 수영 좀 해! 그러니까 이게 폐활량이... 그러니까! 숨이 너무 막혀... 오늘 찾으신 작품 당근 맞으세요? 리뷰는 이쪽에서 도와드릴게요. 올리뷰형! 이게 맞아 근데? 올리뷰형! 올리뷰형! 올리뷰형 이거야? 얘는 약간 이렇게 됐었는데? 올리뷰형 이거야? 올리뷰형! 뷰부터 올려? 올리뷰형! 올리뷰형! 그러니까 올리뷰형이야! 이 음정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다시! 한 번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의 프로캠이러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의 망상요정 치유입니다. 왜요? 그만 웃겨 제발! 진짜 미치겠네. 너무 좋은데? 아직 헤매고 있잖아요. 빨리 넘어가주세요. 감사합니다. 망상요정! 안녕하세요 당근의 오락부장 텐텐입니다. 아씨! 나는 뭐야! 너무 충격적이야. 왜 만지는데? 오케이. 시작! 저도 가슴... 저도... 목이 그래요. 말을 못해. 모르겠다. 빨리 할게. 시작! 저도 가슴 털이... 다 같이 없으면은... 있는 애가 이상해지는거죠. 상상을 해봤는데... 다 다 얘기할... 키로 구분해야 되나요? 약간 얼굴보고... 얼굴 보고 구분해야죠. 저는 만두씨가 머리가 없어도 만두씨를 알아볼 수 있어요. 만두씨가 홍대, 건대, 강남? 한복판에 서있어도 머리가 없어도 저는 만두씨 알아볼 수 있어요. 감동이네요. 완전 멜로 영화 같았어요. 그쵸? 나는 네가 뭘 해도... 난 네가 머리가 없어도... 한지 박수